밍아 민체프로 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가지고 온 레슨 영상은요 왼쪽 팔꿈치가 치키닝이 되어 왼쪽 날개뼈가 아프신 분들을 위한 연습 방법이에요 첫번째 탑에서 살짝 내려오신 후에 로테이션 후 그리고 피니쉬를 만들어 준 간단한 방법 인데요 다운스윙의 3분의 1 스탑 그리고 팔로우 스루까지 스탑 그리고 피니쉬까지 여기서의 포인트는 좌측 날개뼈를 잡아두고 팔꿈치 관절로 회전을 하는 겁니다 무턱대고 왼쪽 어깨 왼쪽 날개뼈로 피니쉬를 만드시는 분들은 아프실 수가 있어요 임팩트 후 팔로우 때 왼쪽 어깨를 잡아두고 왼쪽 팔꿈치 관절로 피니쉬를 만드는 게 포인트입니다 세번째 탑 아프실이 골고루 골고루 샤드위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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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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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